사소지의 사고리즘 턱벌레만 나면은 죽는거 아님? 250골드를 획득합니다 돈으로 매수하려는 걘가 명중 키울거 키워봅시다 서지 4개 면은 편향 4개 넣을 수 있음 개꿀 레이저 포인터 써지 4개 편향 4개 뭐야 그 후 편향은 한장도 없었다고 하다 수입 오케이 어, 팽이 나옴 아니 왜 팽이가 거기서 나와? 근데 나 소비 넣었는데 낑낑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강섭 능숙하면 큰인데 하지만, 끽낑이가 나오겠죠? 당연한 수순 알고리즘 알고리즘 불균형 해졌다 불편 연합탄 연합탄 연박탄 삭제 좀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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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도 안내드렸나 힘든건 육강룡이었고 퍼펙트 또? 또지 편향을 주셔야죠 이걸 편향을 안주네 4 플러스 1 쓰지 또 쌍목 갑시다 잘자고 왔다 모닝중아 와니님 어서오세요 잘 주무셨군요 쌍정가자 쌍쥐도 한 마리겠다 쌍쥐도 한 마리겠다 야 써즈 가 4장인데 고통을 받네 이것이 쓸더쓸다 번개 추위 추위 하나 넣을까? 추위 말고 저거 냉정함 나오지 빙하나오던가 그래도 뭐 낫으니깐 챙겨놓자 2장 변화 이거 3 받으면은 코어 서지로 보존 가능 헐 미라손 거기다가 팽이도 있다 부적? 프리즘? 흐음 아 감정의 조각 흐음 축전기 하나 더하면 좀 힘들겠지 아니다 에너자이저 축전기 하나씩 더해도 될 것 같은데 조각 조각 모음 하나 더 할 필요는 없어 물건 부적 들어오자마자 일을 하네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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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너희들의 목걸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목걸이다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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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크병이구나 어 왜 드로우브라 했네 아 내 소비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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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역 짠 지금 파워카드 4개지 그 마테루시카 마테루시카 손해 아니야 그냥 본전인가 다음 상자 볼 때까지 이득이 없어지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손해긴 하지 캘리퍼스 나오면 쩔겠다 축전기 하나 더 할까요? 축전기 하나 더 할까요? 축전기 하나 더 할까요? 지울 거 없지 않아? 수빈이 하나 지울까? 수빈이 하나 지울까? 수빈이... 지울게 쓰지밖에 없는거 아니면 지금 축성기로 두개나 보고있으니까 냉정함이 좋겠죠 축성기 짱많은데 역장 하나 더 할까? 아이고 내 소비 야 내 소비 내놔 인마 나 아 나쁜 놈들 갖고와 꽃샘추위 아이고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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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쟤만 25냐 불쌍하게. 족쇠. 순수. 광기. 상점에서 저거 안 나오려나. 부급상점. 상점에서 만나요. 상점에서 만나요. 상점에서 만나요. 백수. 상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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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렛냐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아아 나 패니까 뭐다 아이고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편향이다 감사합니다 타워 포션 방열판 플러스 방불 있으면 이제 타워 포션 순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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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넘강 디넘필 눈 할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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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퀴 차럴기 엥 획 체력을 모두 해 보갑니다 체력을 모두 회복합니다 3 음 세력을 모두 회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항상 편향이 먼저라고 써지가 나중에 나오냐. 써지는 세 장이나 있는데. 서순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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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트 못먹었지만 벨트 못먹었지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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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도라이들 회중시계 회중시계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룬축전기 아니 뭐 축전기 세 개나 있는데 두 개야 세 개야 두 개네 아 세 개네 아 솔직히 축전기 세 개면은 룬축전기는 좀 도우마뱀고리 아니면 돕고 룬축 그냥 다 살까 이랬다가 구급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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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사는 거 아닌가 대카스택 대카스트략 대매 팽이가 안 돌다 힐로월드 힐로월드 장난해 아싸 저술 없앤 보스지 의리갔냐 아씨 야 인공물 빠졌어 돼지같은 놈 자동차장할까 슬더스 모벨 떼친 편하네 엔딩 뭐 강화지 에너차이저 슬더스 모벨 언제 내냐 아 메가크린눈구라 작년에 나온다던 메가크릇은 어디갔지 양투 또 갖고싶다 절대 써지편이한 순서대로 안나오네 절대 서지가 세장이고 편향이 한장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해 대단한 게임입니다 대단한 게임입니다 슬더스 모벨 첫 턴에 안나오거나 첫 턴에 나올거면 두개 나와야되죠 알고리즘 신성포션이다 이거 신성포션 신성포션 어휴 시원하게 받네 아휴 시원하게 받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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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